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리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아멘